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었어요 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직접 대화하고 만났어요 문제는 죄짓과에 대해 쫓겨났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을 짓도록 해라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무수에게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피 흘리고 제사드리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지요? 일본 백성은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바깥 뜰에 있었어요 대지사장만 일어났고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 면회를 지켜주는데 딱 7분 한 10분 이렇게 하고 딱 창사를 통해서 이렇게 딱 만나 그게 그 장소예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얼마나 복입니까? 만나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얼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성전이 어떤 곳인데 성전이 어떤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출애굽에 가지고 내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예배 출애굽 후반에 바로 성막 짓고 그 다음에 내 얘기가 바로 나 그게 뭐냐면 그 제사를 통해 만나라 가장 중요한 기가 사실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어디서요?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하기를 밤에 여호와께서 설문한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이 택해서 제사하는 성전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그냥 아무데나 진 게 아니에요 역대야 3장 1절에 말하기를 솔로몬이 에르스라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모리아산 아브라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들였던 그 돈바이 그 장소에 그래서 여호와 그의 아버지 다이덱에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 타장마당에 다이시 정한 곳 다이시 죄사에서 불 떨어진 곳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성전이 그냥진 건축 과정은 뭘까요? 왕상 6장 7절에 말하기를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소리를 들리지 않아 있고 그 돌로 지을 때 거기서 다 떠가지고 갔다가 조심스럽게 아주 딱딱 맞췄다는 거예요 연장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어간 집에 인간의 소음이나 소리를 들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거 임재가 바로 성전이에요 역대와 7장에 있죠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봉헌의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짐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함으로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영광의 구름 속에서 감히 들어갈 수 없이 제 세상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너렁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게 하나의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이 말하기를 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구의 바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그의 도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오 말씀을 우리가 그 길을 도우를 행하려니 이는 율법의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에루살렘 성전부터 말씀의 생명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심주의 지자 말하기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지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 맘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 되리라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내 집 맘이 기도한 집이라 물론 신약에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예수님 모신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내 집 맘이 기도한 집이라고 아버지 집이라고 아버지 임재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2장 3일 주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매일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자생하고 사랑의 교제의 장소 매일 모인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10편 11편 4일 말하길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 여기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잠찰하시다 말합니다 10편 65편 4일 말하길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을 보겠나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그 뜰에 오늘 우리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다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드린 가문에서 기쁨 먹고 예배를 통해서 신랑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예배의 맛을 안 사람 예배의 기반 사람 이것이 하늘에 기쁨 없는 사람은 확실히 천국가입니다 여기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닿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살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오늘 같은 토로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해당이 뭡니까? 가만히 집에 있어야 돼요 확진자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읽건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게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성전의 기도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환경을 변화시킬지라 해답은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개해야만 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국가 유기 한국기가 무너진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때 마침 에리앱의 성교사님 하나님의 개시에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1913년 장로교 신학대학의 우리 교단이에요 입학의 학부 신학대학원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13년 전에 에디오피아 성교사를 파송받았으며 현재 에디오피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학장의 직분을 가지고 실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블씨에 대한 저의 개인적 체험입니다 작년 2019년 10월 30일 새벽에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간단한 세안 후에 걸상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회개하라는 뜬금은 마음이 와서 무시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또다시 회개하라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뭘 회개하지? 생각하는데 몇 년 전 부산 백스코에서 앉아서 더블씨의 개비를 드리는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스코 통합죽은 그냥 신학생들도 그냥 갔어요 무조건 못 물어 가는 거예요 그 백스코 안에서 불교, 유교, 힌두교 다 모아서 포닥거리고 잔치 오고 구다고 무당 들어오고 기독교가 연합한다고 하나 된다고 해서 그 더러운 귀신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못 물고 교단 오락을 앉아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섭섭하다 분명한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섭섭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하여 회개를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마음이 제 가슴에 나미처럼 밀려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걸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평생 해본 적이 없던 강력한 회개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흐르면서 통곡이 나오는데 통의 자복이라는 표현에 걸맞는 기도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당연히 절제한다는 마음으로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새벽까지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저희 회개기도는 끝났습니다 제가 14살 때 서울 변동에 있는 고향교에서 있었던 부흥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구스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모터시장이었지만 개인적인 영접은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정도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회개는 회개 후에 기쁨이 충만했지 지금은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 30일에 그렇게 기도한 후 인터넷 WC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으며 제가 회개한 그날이 꼭 6년이 2013년 10월 30일에 갔다 내렸습니다 정확한 29일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내기죠 그 당시 저는 그 당시 이러한 체험을 간증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이 7년 전에 2020년에 그 결과가 일어난 나는 7년이라는 기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기를 하시려면 바로 하셔야지 우리가 깨닫기가 쉬울 텐데 7년이라는 기간을 너무나 길어 우리가 잃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 증거도 없이 간증하면 신비주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이에 따르는 증거가 있으며 그때 간증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한국의 문을 닫는 전부만 재앙이 일어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고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동료 성교사들에게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몇 분이 기도한다는 반응과 함께 동료 성교사 한 분이 이와 똑같은 시간에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기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1938년도 신사참배 가게 하고 나서 그 7년 후에 45년도 5월부터 8월까지 강제로 교회가 폐쇄됐어요 지금도 강제로 입국까지 폐쇄시키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아닌 거죠 일제 때 똑같이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것이 7대 7년, 지금 7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일에 지금 회귀하지 않으면 6.25 전쟁 같은 전쟁이 나면 어쩌겠는가 그러니 코로나로라도 이렇게 매를 때릴 때 빨리 회귀하면 살 길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문의로 더블시 반대의 집에 참 감사하게도 그때 이 나아제에 한 300명이 6대인가 7대에 그 차로 갔어요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반대의 설교를 하게 했고 그리고 쓰러져가지고 3일 동안 혼상돼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깨어날 때 분명히 하나가 보여지는데 제 책에 나옵니다 4단을 담는 모습 확실히 잡았어요 그게 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블시시 더블리 뿌리포코 한국계를 새롭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아름 목사님 그분도 더블시 아무것도 모르고 똑같이 백수 예배 참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해 잡고 회귀해가지고 이 집회 가운데서 그 회귀하니까 연기가 열렸는데 하늘문이 딱 열리고 어둠이 딱 떠나고 빛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용을 잡고 뭐 엄청난 간증이 나오게 됐고 그 후부터 지금 우리나라 조국사건이 나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칼을 들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맥을 못쓰고 무너지고 있어요 만일에 윤석열 그냥 뭐 그분이 계속 보냈으면 끝났습니다 공적보 통과되지요 어 그런데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회귀가 답인데 이 고라 자손이 이 모세를 반역하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이 내렸는데요 민숙이 16장 32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250명이요 땅이 쫙 입을 벌려갖고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째로 서울에 음부로 들어가고 땅이 위에 딱 덮히니 그들이 해준 가운데서 망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 땅이 쫙 갈라잡고 쑥 한꺼번에 하물 그들이 싹 다 들어가 음부로 지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땅속이에요 지옥 그냥 그대로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불속이에요 얼마 땅속에 50킬로만 땅을 파니까 러시아에서 발견했잖아요 그 지옥의 함성 소리를 들었다고 녹음 다 해놨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회귀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때도 회귀 안 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그 당시 그 당시 연병이 나가지고 그때에 이제 저들이 또 향로를 가지고 회중을 달려가서 막 회귀하고 그러니까 연병이 거치게 됐는데 그 당시 14,700명이 성경을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다혜씨 군대수 제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된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3년 기근을 얻을 것이냐 석 달 적군에 피할 것이냐 3일 원역을 당할 것이냐 3일 원역을 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사람 나한테 사람은 극률이 없지 내 하나님이 나를 극률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3일 원역에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버린 사건이 나와요 그때 다혜씨 하나에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입을 주셔서 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해답이 어떻게 한가 역대상 21장 26절부터 27절 자 26 읽어봐 같이 이거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여 여호와께 아뢰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어떻게 했어요 7만 명이 죽었을 때 재단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했어요 불이 내려가지고 거기 설렘은 성전태가 됐잖아요 성전태가 여러분 제일 하나가 좋은 단어는 회개보다 더 좋은 단어 회개 회개할 때 성령 임재가 와요 성령 임재가 자 사도인제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설교 올 때 마음에 찔렸을 때 어찌할까 어찌할까 회개다 회개하여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 얻으라 자 보세요 회개 죄사함 성령의 선물 3단계 우리가 회개하는데 죄사함 얻었는가 나는 회개가 잘못했던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죠 죄사함 얻었는지 안 돼 어떻게 알아 중국아 성령을 선물 받아야지 성령이 와야 형이 안 오면 제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니까요 뻣뻣더니 통에 자복도 안 하고 눈물도 없어 빤들빤들해 회개했어요 나 나 너 용서 안 했어 용서해 주고 하는 건 잘 몰라요 나 회개했으면 됐죠 열매 있냐 회개 열매 있어 나 변화됐냐 오늘 얼마나 큰 문제인 줄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하되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하되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회개가 있는 믿음인가 회개 없이 그냥 영접기도 사형이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했어요 영접했어요 생명이 기록되었어요 끝 아닙니다 회개가 돼야 돼 세례도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의 통에 자복 회개가 용서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제사만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오면 확실히 용서됐구나 확증될 수 있죠 이해가 돼서 암연하시기 바랍니다 성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용서되어야 천국 가죠 용서 안 됐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라고 족정이들인데 보통일이 아니게 지금 그런데 종교적으로 그냥 믿어 왔다 갔다 나 천국 갈까 못 가 많이 못 가 족정이들아 그런지도 몰라 지금 나중에 지옥에 많이 빠질 거요 우리 목사님 그라네스 누구 목사 저가 있다 불 속에서 둘이 목사 잡고 싸우든지 알아서 시원하여 에레미야 6장 16절 보겠어요 회개가 되긴 해 시작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기서 회개하라 옛적 길 곧 선한 길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 가라 시작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안 가요 그때 평강을 얻는다 해도 평강에 성의 이미 평강 와야 될 건데 그래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파수꾼이 뭐냐면 말씀 전한 목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안 듣겠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좀 당해볼래? 벌 좀 받아볼래? 얘기잖아요 얘기 자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26장 3절 글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까 돌아오면 그 재앙을 내리는 것에 뜻을 재앙 안 내릴게 지금도 코로나라 이 정도만은 빨리 돌아와 더 맴맞기 전에 그 다음에 호세의 6장 1절 오라 우리가 요아께로 돌아가자 요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돌아가 회귀하면 찢어버렸다가도 하나님이 낫게 할 것이오 그 다음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고 나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위로 평강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망하게 만들었다가 부듭났는데 다시 더 두 배 더 복 줄 수 있고 그것이 싸매어 주신 것이고 치료해 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사 55장 1절에 시작 너희는 요아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요아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극률이 여기시리라 이 극률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너댓살 먹은 아이를 말 안 들어 그때는 엄마가 엉덩이를 맥대 때렸어 그면 그 아이가 엉엉 울면서 엄마 엄마하고 무릎을 막 키에 올라와 울면서 엄마 엄마하고 맞고 나서 그럼 이 새끼가 저리 가 그럽니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그리고 깨어나고 그 얘기 난 것이 우리에게만 하면 아이고 깨어나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동의 책자 51절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성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스테반을 돌로 치는 상황입니다 그때 스테반이 그 마지막 돌탕에 맞으면서도 헐마를 내 나는 목회자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대로 설교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뭐 회개 아이고 큰일 나요 가버려요 지금 헐마를 못 옵니다 지금 그런데 죽음에서도 헐마를 해버렸어 목이 곱고 망각이 할 일 받지 못한 자더라 이 모가지가 곱고 있었다는 거지 목이 기붙었다고 하잖아요 일단 힘이 되면 목이 뻣뻣해져요 사람들이 이상해 돈 좀 벌고 권세가지만 이렇게 딱 목이 곱은 사람들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항상 나를 낮춰야지 딱 보니까 눈에 쏙 드러내 내가 전도 제일 많이 얻고 내가 현금도 제일 많이 얻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가 딱 돼 그거 매맞는 순간이 고도화 그런 사람들 목이 곱고 교만해가지고 망각이 할 일 받지 못한 마음이 할 일 받어야 하는데 마음이 할 일가 자르고 쪼갠 것이거든요 애통 심령 통해서 할 일에서 성의에 불받아야 하는데 귀에 귀가 할 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 많이 귀가 안 돌아요 들을 깼니냐는 들을 지어다 제가 새신장 면담은 뭘 뭐를 보냐 제 설교가 귀에 들어왔습니까 아 뭐 알아들어서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이 성경 전혀 무언가 안에서 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거 다른 생각이 들고 집중이 안 돼 이 귀가 귀때기 다 있어요 근데 들을 귀가 있어야죠 귀에 할 일 받지 못한 자들아 성령 안 받으면 또 귀에 어둠에 귀신이 붙으면 엉뚱한 목에 잘 못 들어요 절대 안 했는데 했다고 막 그래 버려요 할 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기인가 회개가 보기인데 회개한 자가 보기인데 2사 51장 10호전 말하기를 시작 지극히 종교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종교해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 못 만나 만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해하고 시작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마음을 겸손히 남을 남을 낚이 얘기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덕도 겸손 둘째 덕도 겸손 셋째 덕도 겸손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겸손해야지 아직 아니에요 내 속에 지금 그만큼 올라오니까 정말 주님 만나면요 바뀌어진 사람은 죄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잘할 것이 없어 내놓을 것이 없어요 세상에 대단한 성공이 있어도 그 아무것도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거든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까불 것도 없어요 겸손해지게 해야지요 인격의 변화가 겸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잖아요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고개에 안 익을 때는 빡빡빡 올라요 고개가 그런데 알고 오게 되면 싹 숙이거든요 진짜는 고개 숙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겸손한 영을 소생케 하고 통해한 자가 마음을 애통통해 난 죄밖에 없어요 울어 울어 그러면 그 높은 분이 만나러 오셔요 그래서 시편 52점을 하기를 하나님의 구시자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니 하시리다 자 제사가 뭐일까 소양 잡아드린 것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내 자신의 각을 뜨고 쪼개고 회개하고 내 몸이 불에 태우면서 상한 심령인데 난 상한 심령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마음이 상하다는 건 뭔가 의의는 이상 불의를 보면 마음이 상해요 아파요 마음이 아파 세상에 부정, 부패, 불의 얼마나 악한 시대인데 모든 게 자본주의의 사이에 있어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법원을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재판 싸움이 돈 싸움이라는 거 아세요? 변호사 얼마짜리냐 이 사람은 3천만 원짜리 얼마 누가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5,6만 원짜리 사서 3천만 원짜리 사서 결론은 이게 얘기죠 거의 그렇게 돼요 시대가 지금 뭐 장군들 별자리 다르기 대령이 진급 어느 분이 고민하면서 목사님 진급은 해야 되는데 대령인데요 돈 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 돈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 목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이죠 정말 이런 시대가 됐어요 또 1번 내가 누구 만드는데 물론 다 하는 거 아니겠지만 교수? 다 돈 쓰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 들려요 이게 얼마나 그런 말 좀 세상이다 그래 다 인자 살았어? 순진하네 세상 물쩡해 그런 일도 모르고 세상 따라 살아 혼자가 마음 상하고 심각할 거 없어 더블시식 모이고 그냥 적당히 해 너만 잘 믿으면 돼 교당이 그럼 어째? 마음이 상할 거 뭐 내가 상한다고 네가 온다고 되냐? 이런 사람들 마음이 상해서 그냥 통해고 기도 차려야 하고 금식은 못 물을 쳐봤냐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좋은 게 좋은 거라니까 너 혼자 그래봐야 너만 외돌토리되고 거두고 너 주위 하나도 되는 거 없어 너만 힘들어 수없이 나 그런 말 많이 들었네 나 생각해 주니라고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마음도 안 상해 뭐 상하고 말고 해 반들반들해져가지고 여러분 죽은 고기는 탕류에 흘러가요 죽었으니까 끄떠내려가 그놈 고기가 산 고기는 폭포도 올라가야 돼 폭포로 살아있는 고기는 생명 있으면 절대 아니에요 진리와 싸워야 돼 진리 붙잡고 여러분 정말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아파요 아파야지 의인을 아파야죠 애통해야지 그리고 우려야죠 그런 사람의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단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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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가 그 아들들이 세상에 타락에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재물을 가지고 그저 익은 것이다 산 것 주라 센 것부터 갖다 먹어버리고 그때 엘리가 그래요 얘들아 너희 소모이 좋지 않다 왜 그 나쁜 짓 그러냐 엘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어 자 나는 그 엘리도 문제가 있어 비둘이 왔고 새끼들한테 얘들아 너희 소모이 좋지 않다 그러면 쓰겄냐 이러고 모가질을 비틀어 그러는데 나 아직 흠이 비누나서 전쟁에 가려 죽지 않아요 회의계단이요 근데 성격이 뭐라고 하냐면 끝에 이렇게 해요 자 자기 아홉 입맛이 안했으니 이는 여왕께 그대를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말 안되는 것 보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놔뒀다는 거예요 포기해봤다는 거예요 포기 너무하니까 그 복이 누군가 스가라 12장 10절에 말하기를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에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은총 강구한 심령을 성령을 부어줬어 기도하는 마음을 줘야지 그들이 그 찌른 바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들 하나 독자가 죽어버렸어 우까 안 우까 큰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런 마음으로는 통곡하라고 애통하라고 이 죄 때문에 에루살렘의 딸들아 날로 쓸모 너희와 너희 자세히 울라 울어라고 애통으로 난 교회들이 변질된 게요 통해 회개시킨 것 같이 웃겨보라고 했지 즐겨보라고 그냥 웃긴 것도 은사가 있어야 살짝 처음에 웃겨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눈물을 안 흘리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통해 자복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재물을 칼로 각을 뜨고 쪼개가지고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냥 애통 통해해서 쪼개지 않고 그러니 이게 우리 산 제사가 재물이 되겠느냐고요 되겠느냐고 통해 자복한 가문에서 그래서 예배 가문에서요 은혜 받는 것은 울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울고 쥐어 여러분 예스란 네이미아 회개할 때 전부 애통 울었거든요 처음에 울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울고 회개가 나서 성인이 울지 마라 그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울도 않고 맛있는 것만 먹고 가버려 반들반들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변질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이 기독교 문화가 여기서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저는요 스타일이 얼굴 보세요 웃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웃기 좀 심각해 제가요 웃게 보려고요 예를 쌓고 웃겨봤어 두 번 해봤더니 하나님 얼마나 책망해갖고 웃기도 못하고 웃기려고 너무 흉내내다가 혼나버렸어 그냥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혼내보시네 이놈이 네가 웃기려고 혼났어요 혼났어요 하다 보면 웃음이 나오면 그것도 유투 좋은 것인데 저는 그것이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니에요 뭐요 재미있게 해주고 지루니까 웃겨주면 좋아요 그 언제라고 지금 이 고름이 몽창몽창 들었으면 탁 찢어갖고 꽉 눌러갖고 짜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고름 몽창을 찢고 꽉 눌러면 짜면 아파도 시원하거든요 고름이 몽창으로 돼갖고 딱 눌렀을 때 짤 때 시원한 거 느껴봤어요? 난 알아 시원해 보러 그거 세 살을 쳐야 되는데 그대로 놔둬 그리고 안가장께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진통제 접으러 진통제 안 아프게 끝 진통제 줘갖고 꽉 쟤라고 썩어서 죽어버리라고 이게 교회들 회계 안 시킵니다 회계 통에 찔르면 듣기 싫어갖고 나한테 때린 설계했다고 때린 설계했다고 아이고 그러니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회계에서 고쳐야 해서 수술해야지 칼로 말씀해 칼로 저는 요즘에 분양단 기도를 쭉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간 분양단 기도인데 분양단 기도는요 향을 태우는데 내 자신이 기도인데 성에 사로잡혀서 기도 몇 시간쯤 막 울고 통해하면서 사실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야 설득당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해보세요 혼자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혼자 다시 해보겠다고 막 애기들이 누울 때 보면 혼자 막 말하면서 놀거든요 진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혼자 막 얘기를 해 감동이 오기 때문에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할게요 막 그래요 진짜 들어간 그건 설득당하니까 분양단 기도에서 항복하고 희생 헌신하고 완전히 죽어야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계실 14장 3절부터 보니까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됐어요 14만 4천명이 뭔가 여자로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고 순결하고 어린이 어딘 따라간 자 이런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은 최고급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용사들은 용사답게 이럴 수 있고 듣기도 하고 이럴 수 있고 안나오는 성도 살리고 그들을 정지하지 마세요 환경이 그러고 마음을 남편이 자식도 꼭 붙잡으면 못 나오는지 어쩌고 그런갑다 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응답 받았잖아요 분명히 근데 이 성교사 말도 맞아요 이 배도의 한국교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가 살면 한국 살고 북한 살고 세계 살린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